지난 9일 한글 탄생 570주년을 맞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570돌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는 한글학회 회원과 지역의 대학교수, 학생과 시민 등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훈민정음 서문 낭독, 한글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훈민정음 서문 낭독은 판소리로 축하공연은 한글을 주제로 한 현대무용으로 구성됐습니다. 또 한글날을 맞아 8일 경북대학교에서는 외국인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9일에는 문화예술회관과 동성로 광장 등에서 서예 한마당 행사와 한글 퀴즈 대회가 열리는 등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한글 관련 행사가 펼쳐졌습니다.